이 때에 어느 소리가 나왔냐면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100만원 간다라는 소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셀시우스 리스크 한거는 한 2-3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뉴스 나오는거는 테라 루나 사건 때부터 조금 조금씩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게 5월 29일자였거든요. 그리고 6월 7일에 셀시우스 다시 한번 보셔라. 다시 한번 알아 드렸죠. 6월 8일 셀시우스 리스크 또 다시 한번 보여 드렸고 좀 몇번 찍어 드렸어요. 그 다음에 6월 10일 급락 가능성 이거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요. 그 영어로 된 외신 기사에 대한 신뢰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봐도요. 똑같이 한글 기사 이런거 되는 것보다 영어로 된 거로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암호화폐의 정보가 이 한글로 된 정보가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때 반반 전략 얘기 처음에 들어갔었죠. 이때. 그리고 계속 시장 리스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전 좀 조심할 것 같습니다. 반반 전략. 그러니까 다 파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왜냐면 나도 코인 투자자다 보니까 아 나 빼고 올라가면 되게 배 아플 것 같다. 그래서 반은 혹시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냅두지만 적어도 반만큼은 나는 현금을 좀 챙겨 보겠다. 라고 해서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좀 상당한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트위터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도대체 투자를 왜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왜 같이 합심해서 같은 마음을 이렇게 좀 모아서 왜 투자를 안 하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좀 많이 비난을 받았었어요. 몇몇 분들한테. 왜냐면 이게 자꾸 방송에서 투자하십시오. 지금이 저점입니다. 기회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다 같이 좀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서 좀 불만이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차피 제가 그렇게 얘기하나 얘기하지 않으나 상황이 흘러가는 거는 전혀 전혀 이게 관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약세 엔트마이너 S11 등 일부 채굴기 가동준단 가격에 근접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엔트마이너 S11 등 일부 채굴기의 가동준단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 뭐 띄워놓고요. 가동준단 가격은 엔트마이너 S11 모델의 경우에는 24,600달러 그리고 아발런 1026 모델의 가동준단 가격은 24,249달러. 그러니까 24,000달러 정도에서 가동준단 가격이 온다는데 이미 지금 그 가격이 와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가격들이 쫙 날되어 있는데 25,000달러부터 해서 11,942달러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들에 따라서 이제 많이 채굴 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우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즘 방송 트렌드가 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같이 격려를 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같이 고통을 좀 나누고 그런 컨텐츠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요즘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런 걸로 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좀 더 다음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준비라도 어차피 뭐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좀 보이시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래야지 좀 심적으로 많이 쇼크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방송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11,000에서 12,000달러 구간에서 좀 많이 청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구간 구간마다 지금 몰려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드리는 세력이 이제 있겠죠.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샘 뱅크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하락세 140일간 지속 전망이라 나와 있는데요. 지금 140일 따져봅시다. 한 달 30일 따지면 3,40일, 3,50일, 한 5개월 정도? 여기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6월에서 5개월, 6월에서 5개월 그럼 11월 정도 되겠네요. 그럼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던 11월로 정해진 암화피 운명 되게 좀 유사한 패턴 그리고 주로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앞뒤로 해가지고 10,10일, 12월쯤 가서 1,2,3분기에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중간선거가 있는 그 분기, 4분기에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에서의 반등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현재 커플링이니까 이런 걸로 좀 관점을 본다면 이 분석도 어느 정도 좀 끼워 맞춘다면 가능하겠네요. 피터브란트가 2023년 또 다른 강세장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초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좀 한번 볼까요? 2만 달러 지지는 매우 견고하다. 일단 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12,70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궤도에 갈 수도 있다. 너무 시장이 좋지 않으면요. 피터브란트는 그 밑에 얘기 안 했는데 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여기 피터브란트가 그린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 차트에 엄청나게 많이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내려갈 것이다.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믿어왔는데 그런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버렸어요. 현재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더 위로 뚫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랐던데 현재 그렇게 장세가, 그죠? 비트코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위험자산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정말 기본적으로 이 200 이동 평균선이죠. 구봉 기준으로 200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과거 2018년 말, 2019년 초 보시면 이 접근을, 근접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약간 뚫고 내려왔지만 마감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갔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떻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딱 이 초록색 선이 200일 선이 지금 주봉 기준입니다. 2만 약 한 2만 2천 달러 정도 선이 되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발생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멈추고 깔끔하게 멈추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 코로나 폭락장 때처럼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마 다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하락폭이 대략 한 30% 정도 되거든요. 추가적인 하락폭이요. 이 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고 이제 전략을 잘 수 있겠죠. 자, 난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는 충분히 이전보다 이렇게 높았던 6만 9천 이런 가격보다 현재 2만 달러, 2만 2천 달러가 온다면 그렇지 뭐 2만 3천 달러고 뭐 사실 뭐 1천 달러 차인데 이 가격이 온다면 난 사실 이 가격이 이거에 비하면 엄청 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여기보다 더 30% 또는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물리면서 추가 매수를 가겠다라고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금액이 너무나 작고 승부수를 띄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과거의 패턴에 의존해서 이거 대비해서 30% 내려왔을 때를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거 2018년과 2019년 초에 저의 경험, 저는 이장신이 유튜브를 안 했고 저는 2019년 2019년 2월부터 제가 유튜브 개설을 이때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때 어느 소리가 나왔냐면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서 100만원 간다라는 소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하락론이 어느 정도 정도 정도껏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하락론을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괜찮아요. 근데 하락론이 인간은 하도 이게 뭐랄까 관성을 띈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도 관성이 있는 동물인지라 하락이 스탠스가 잡히면 계속 하락하락하락하락하락하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적절하게 이제 대부분 고래 매속 내딛고 가는 상황인데 본인은 분위기 포항 못하고 하락하락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속된 하락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냉정하게 보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다면은 이 선을 기준 30% 내려온다면 15,000달러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 30%가 상당히 무섭네요. 그냥 넉넉히 보면 22,000달러는 아예 30% 내려면 그게 그것이 생각했지만 숫자로 보니까 또 체감이 다르죠. 이 구간을 지금 다 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간이 그거죠. 2019년때 이때 빵 하고 시진핑빔이었나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까지 올라온 거 여기 13,000달러 이 선까지 집은 거 같으니까 지금 웃긴 게 이 22,000선이 과거 한 이 2만 달러 19,000달러 이 선과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 이제 이때 상승 우리가 아주 의아해했던 그 상승 꼭다리 쯤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또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간별로 찝어 놨고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제가 하트를 해 놨기 때문에 제 트위터 들어 오셔서 어디를 들어 마음에 들어 해 놓은 거 하트 해 놓은 거 리스트 있잖아요 들어와서 누구든지 다 열람이 가능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CME 갭은 항상 채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뭐 자세한 거는 이제 CME 갭을 왜 채우냐 자세한 거는 이제 각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CME 갭이 발생했던 것들이 보면은 이 밑에 내려온다면은 이 19,000달러 과거에 그 어 2017년 12월 당시 고점과 상당히 약간 유사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밑에 내려온다면 이게 정말 최악인데요. 이게 가장 최악이 이겁니다. 가장 최악이거 있고 뭐 9700에서 9800달러 까지인데 이 갭을 채우고 갈 수도 있다. 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안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뭐 채울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서 끝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고통을 겪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 좀 고민이에요. 아 이거 일론 머스카 작년 7월에 남겼던 숫자를 이것도 비트코인에 대입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 참 이거 보니까 또 유혹이 또 셉니다. 지금 약간 희망적인 건가요? 좀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일론 머스카 하도 또 이런 차트 뭐 암호화폐 주식 이런 걸 워낙 잘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지금 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냐고 지금 일론 머스카 적어놓은 숫자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냐 작년에 이미 다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20K를 찍고 다시 74K로 가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이 이런 지금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시기상은 잘 모르겠지만은 20K가 저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건 좀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사실 진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정보가 중요한 것 보다는 좀 위로와 감동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한 만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은 이미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대책이 없고 그냥 이렇게 빨리 원금 복구가 돼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욕구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저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반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반도 안 되고 뭐 멤버십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나머지 구독자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오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미 데뷔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강제 정보밖에 없고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그래도 좀 해봐라 꺼내봐라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더 내려간다라는 소식이 있어도 시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그들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짜증만 나지. 다음날 내리더라도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뭐 달러 인덱스 좀 얘기해 가면서 막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과거 2018년부터 계속 경험하신 분들은 이 분위기 사람들의 움직임 흐름 분위기를 이미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암호 앞에 이렇게 달려들 당시에는 그렇게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나락장에서의 이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어지는 그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가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렸다고 하고 많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시장이 또 화랑을 또 맞이해 가지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또 들러붙고 와가지고 왜냐면 그동안 충전됐던 또 새로운 자금 들고 또 와가지고 펌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들고 들어왔다. 또 나중에 되면 몇 백만원 가지고 또 뭐 소액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라는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랬고 이 암호 앞에 시장이 그게 매력이니까요.